1화 스페어 맞아요 이거 위험했죠? 와 더워야겠다 이건데 와! 스페이스 바이크 드럭? 왜냐면 사장꾼의 분석 때문에 페리가 수시한 건가요? 아 중요할게 해주네요 네 거기가 뚫렸어야지 욕탕도 더블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러면 타임 수 있는 거 잘고 딱 타임 수 있는 거 잘고 딱 오우 와 소자스틱 택섭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와 소자스틱! 지금 쏘야되고 미리 짜야되요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다 자 근데 한 명씩 잡아줘 와아 아! 진작! 쏘야되! 쏘야되! 중기를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가야되요 들어가야되요 자 스페이스 선수 위치 자체가 아 슬래시 키를 격합니다 너무 잘해주네요 택시하게 공격도 약간의 애매하거든요 쏘야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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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야되!